네, 저는 사회를 맡은 샤론 오지마사 허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의 모든 행사의 시작은 사온을 외치고 시작합니다. 힘차게 사온을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온 준비! 야! 사온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국회에서며 겸손히 섬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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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자연에는요.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요. 성공하는데도 성공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 성공의 8단계라는 성공 시스템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성공의 8단계 중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계인 사업 설명과 후속 관리에 대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오늘 강의를 해 주실 강사님은요. 연봉 2억 이상 클럽인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해 계시고요. 곧 크라운 클럽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이분 모실 때 큰 박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완벽한 성공자이신 한상현 로얄 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허미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갑자기 부탁드려서. 콤비 같아요, 그렇죠? 아하면 어하고 어하면 아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싸움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콤비 같아요. 일단 사회 맡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시고 지금 보니까 브라질에서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브라질에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이갑성 사장님한테 뜨거운 박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브라질은 지금 새벽 7시, 아 새벽이 아침 7시 반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12시간 차이 나요. 그래서 잘 들어오셨고요. 이렇게 미팅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파트너를 브라질에서도 키우는데 복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제 애터미 비즈니스를 한 지는 11년 됐어요. 11년 됐고 바로 직전에는 관리소장을 했었죠. 아파트 관리소장.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올해는 62이 됐어요. 나이가 62이 됐고 지난해 이제 환갑을 지나서 62이 됐고 이 사업을 할 때는 51살이었어요. 51살이면 고민이 가장 많을 나이예요. 어떤 직장에 다니면 은퇴를 고민하고 은퇴하고 나면은 재취업할 자리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전부 다 자동화되고 이래가지고 재취업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그래서 뭔가 다른 걸 이렇게 찾아서 내 노을에도 이렇게 뭔가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가지고 그 소방기술사 자격증을 따서 설계사무소를 차릴까 감리업을 좀 할까 이렇게 마지막 자영업을 한번 해볼까 그래도 그건 진입장벽이 있어서 이렇게 그래도 수월하게 돈을 벌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5년째 공부를 하는 중에 저희 친구가 대학 친구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난데없이 화장품을 같이 팔러 다니자는 거예요. 미친놈이죠.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이렇게 해서 야 내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거 팔러 다니겠냐. 그런데 이 친구가 자꾸 오면서 야 네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이게 더 비즈니스가 날 거야. 그리고 소득이 지속적으로 연금으로 이렇게 나오고 상속도 된다고 그때 당시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이렇게 졸라대서 석세스 세미나라고 회장님 강의하는 강의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초대가 됐습니다. 초대가 되면서 강의를 듣고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전부 다 공감을 했어요. 아 이 회사는 좀 뭔가 다르구나. 진짜 제대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론 대로 책에 쓰인 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구나. 이런 걸 감을 잡고 그때 당시 회사는 굉장히 작았지만 저는 그런 감을 잡았어요. 제가 예전에 아메이란 사업을 8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그런 감각은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부 알아보고 문제가 하나도 없고 정말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제가 결단을 하고 기술사 공부하던 책을 다 우리 같이 공부하던 스터디그룹 친구들한테 다 줘버리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뭔가 알아볼 때 그 일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철저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성공할 일인지 아닌지는 철저하게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결단을 할 때는 과감하게 돌아갈 길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 끊어버렸어요. 정말 결단하기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결단을 하고 이제 본업으로 아니 처음에는 부업으로 했죠. 한 4개월 부업으로 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사가 되면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기길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 파트너들도 나오고 파트너들이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나 혼자 내 이익만 추구해서 내 편의 한만 추구해서 부업으로 하면 안 되겠다. 파트너들도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려움을 시간적으로 내가 대신 이렇게 일을 해 줄 부분도 많은데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고 집에다가 얘기했죠. 앞으로 2, 3년 동안 내가 월급을 못 갖다 주고 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3년 후에는 당신의 노후 문제라든가 정말 멋진 삶을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좀 참아달라. 그랬더니 잘 들었을까요? 안 그랬죠? 내가 이렇게 성공해본 어떤 일을 성공해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믿기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본업으로 뛰어들면서 이제 일단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저는 인생 역전을 완전히 했어요. 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통해서 회장님 말 맞다나 정말 부자가 부자의 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한 달에 3천에서 5천은 벌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 그런데 그게 실현이 됐어요. 저는 지금 한 달에 3,500 정도가 지금 매달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저는 삶의 변화를 겪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이 사업은 처음에는 미미하게 진행이 돼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씩 진행되지만 이게 시간에 이거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시간의 사업이라고 볼까 나중에 나중에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마케팅 플랜 속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한 단계 글로벌 무한 단계 이 장점 때문에 어차피 바이러의 방식이고 두 라인에서 여러분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 라인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냥 그냥은 나오지 않아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을 잘 따라할 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파트너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여하튼 애터미는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렇게 10년 전에 봤을 때도 정말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죠. 여하튼 제품 컨셉은 절대품질 절대가격이라고 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제품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켜왔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작은 회사였지만 지금은 해외 매출까지 포함하면 2조 2천억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고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그런 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능력이 부족하지만 회사의 이런 어떤 전략과 제품 절대품질 절대가격의 어떤 전략과 그리고 기술이 발달함에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에 발맞춰 회사가 전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지금 최근 같으면 APP 아까 금방 들으셨지만 APP 사업 개인 쇼핑몰을 이렇게 꾸밀 수 있도록 까지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덕에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제가 가져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이 비즈니스를 한다면 이거는 누구나 시간적으로 조금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꾸준히 하면 누구나 상한선에 가고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그냥 그림은 놔두고 왜 에트미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그냥 알려드리면 일단은 오래 살잖아요. 그렇죠. 오래 살고 그런데 직업이 없이 오래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무슨 우리같이 서민이 무슨 돈이 많아갖고 은행에 저축을 해놓고 아니면 무슨 건물을 갖고 인다든가 이렇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돈을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드물어요.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만들려고 자영업에 뛰어들다가 보니까 돈 그냥 또 날리게도 되고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죠.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더 위험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에트미는 그런 위험요소 전혀 없이 경험 없이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을 하면 어마어마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에트미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 자료도 공유하면서 일단은 첫 번째 됐어요? 공유 됐어요? 공유는 됐어요. 공유 됐어요. 그런데 왜 쇼가 슬라이드 쇼 네. 그런데 넘어가요? 아니요. 슬라이드 쇼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쇼 했는데 안 넘어가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누를게요. 하나씩 눌르면서 커지죠? 커지죠? 네. 그래요. 일단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이 다른 게 아니고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성공을 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거를 그게 없으면 이 사업을 하다가 조그만 장애물에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시나리오 정말로 밤을 새서라도 여러분이 나는 반드시 내가 생애 내 생애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어서 지금 내가 먼저 떠나면 얘네들한테 물려줄 게 아무도 없는데 애터미를 통해서 이렇게 상속을 해주면 코드 상속을 해주면 좋겠다. 하여튼 그런 관절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그만 거에 포기하겠어요? 안 포기하죠. 그래서 그런 간절함 여러분에 맞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함이 있으면 몰입할 수 있어요. 어떠한 것도 뒤돌아보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업은 몰입이 몰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몰입 몰입이 정말 중요해요. 집중하는 거죠. 초기에 특히 초기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업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 대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개념 파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일반 영업하는 식으로 영업을 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리고 기존에 자기가 예를 들어 인맥이 많고 자기가 거기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던 큰 역할을 해왔던 분일수록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만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하튼 내가 약간 빈다 같네요. 여하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그래야 몰입이 되고 성공할 수 있어요. 여하튼 이거는 애터미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 아까 얘기했지만 무자본이고요. 점포가 없어요. 경험도 필요 없고 일반적인 거는 경험 엄청나게 필요하죠. 그리고 노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리스크는 없는데 보답은 굉장히 클 수 있다. 성공은 클 수 있다. 그리고 자산소득이다. 권리소득이다. 이 권리소득 자산소득을 얻는 거는요. 이 보통 사람들이 얻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 얻어가는 거죠. 그냥 노동소득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보통 저도 3년 정도 한 3년에 제가 억대 연봉이 됐고 4년 반 만에 로얄클럽 2억대 연봉이 됐으니까 보통 그 정도 되면 일이 해도 재밌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애터미 사업이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물 이렇게 뭐 애터미 사업 여기 1석 5조라고 나오는데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면요. 생활비 일단 아끼게 되겠죠. 소비자로서 그 다음에 얼굴 예뻐져요. 저도 펙을 매번 한 100일 해봤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반질반질하니 그 다음에 몸도 건강해 해모임 맨날 안 먹으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일단은 또 노년에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노년에 일 없으면요. 돈이 많은 사람도 정말 이거는 아주 고통이에요. 그래서 3식이 3식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부인이 3식이 싫어하잖아요. 0식이가 좋잖아요. 0식이 집에서 밥을 안 먹고 그냥 바깥에서 그리고 다양한 친구가 여기는 있어요. 저는 나이를 떠나서 20대부터 80대까지 저는 다 친구예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그래서 80대 분들하고는 그동안에 그분들이 살아온 어떤 그런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우고요. 저도 저도 아주 부족한 적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또 저한테 나이가 저도 먹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보통 그러면 저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질 않잖아요. 냄새는 아직 안 나지만 그렇죠? 자기 있으려고 그러지는 않는데 자꾸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저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해요. 얼마나 이게 좋은 직업인지 모르겠어요. 노년에 정말 일도 있고 다양한 친구도 생기고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하면 돈과 시간의 자유가 생겨요. 저는 진짜 제 맘대로 제가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고 제가 하고 있는데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제 인스타그램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인데 하여튼 그리고 대를 이어서 흥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어떻게 성공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기 부자들이 하는 거 어떤 분야든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그대로 따라하면 성공해요. 그대로 따라하면 예를 들어서 유튜버 송사무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상가로 성공했어요. 상가 그런데 제자들이 제자들을 많이 키워요. 제자들을 많이 키우는데 제자들이 다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벌었냐면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그 유튜버를 똑같이 따라해요. 똑같이 따라하고 똑같은 코스로 공부를 하니까 실수가 없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 분당에 가면 감미역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렁탕집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설렁탕집을 하려고 한다면 그 설렁탕집에 취직을 해서 그 온호 반찬은 어떻게 나오고 밥그릇은 어떤 크기로 어떻게 나오고 밥은 어떻게 하고 진짜 김치는 어떻게 담그고 말투는 어떻게 소비자를 고객을 응대할 때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세세한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하면 성공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애터미 사업도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따라하면 성공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따라하면 따라하면 성공하는 일인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큰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저희 회장님도 저 옛날 관리소장할 때 관리업체 회장님이 이 사업을 했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관리소장의 관리회사를 운영할 정도면 보통 브리핑은 저는 게임이 안 돼요. 브리핑 파워포인트 만들고 브리핑하고 그다음에 말솜시라든가 그다음에 BMW 타고 다니면서 치약을 팔고 다니고 회원 가입하는데 저는 게임도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은 결국 성공을 못했어요. 자기의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너무 힘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도 따라하면 성공 먼저 성공한 사람을 따라하면 성공하는데 그게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시스템은 뭐냐면 성공자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성공자가 걸어가는 길 그래서 이렇게 따라하면 성공한다. 그럼 뭘 따라하느냐 그럼 뭘 따라하느냐 이런 거예요. 성공 시스템 이걸 따라하는 거죠.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성공의 8단계 단순한 것 같아도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성공의 13단계 나폴레인 힐이 쓴 성공의 13단계 그런 전 세계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있죠. 그런 책 속 그다음에 성공자들이 그동안 성공하게 돼서 쭉 쓴 것 이런 것들을 모두 모두 요약을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60년 역사 60년 아메이서부터 시작을 했죠. 60년 역사 동안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집약을 해서 이 8가지 단계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애터미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성공의 8단계는 어차피 애터미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기 때문에 이 방식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 방식대로 따라하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처음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목표 설정이죠. 꿈 꿈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꿈과 목표인데 목표 중에서 장기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일일 목표가 정말 중요해요. 일일 목표. 내가 매일 매일매일 실천하는 목표가 있어야 일주일 일주일 목표도 달성되는 거고 보름에 보름 단위로 우리 결산하게 돼 있잖아요. 이 보름에 그런 것도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일 목표가 정말 중요하다. 일일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매일 10만 포인트 올린다. 하루에 5명은 만난다. 이게 일일 목표였어요. 저는. 아주 단순했어요. 이런 성공의 8단계 이런 것도 그때 당시에는 강의가 있긴 있었지만 별로 중시하게 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 저 사업 초기 때는 시스템이 없는 게 시스템이라고 만날 우리 회장님이 아니 뭐 스폰서가 그랬었거든요. 시스템이 애터미는 시스템이 없는 게 시스템이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런 거에 별로 중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저도 이대로 따라 했던 것 같아요. 이대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그 다음에 결단하는 게 중요하죠. 결단 대가 지불하겠다. 큰 성공인데 어떠한 성공도 공짜 점심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그 다음에 명단 작성 초청 오늘 제가 설명할 거는 사업 설명과 후속 관리예요. 이런 상담복제가 있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중요하죠. 일단 순서대로 굉장히 중요성이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꿈과 목표 결단 명단 작성 초청 그런데 결국은 뭐냐 우리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나 혼자 하면 성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하면 소비자만 나와서도 소비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소비자도 필요하지만 소비자도 필요하지만 소비자도 필요하지만 사업자도 필요해요. 사업자 자기하고 이 사업을 끝까지 해낼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게 이 사업의 어떤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업 설명이 핵심이에요. 사업 설명 세븐코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븐코어에서 겹치는데 세븐코어에서도 사업 설명이 핵심입니다. 이 사업 설명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센터에서 이렇게 정식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지나가다가 애터미 아세요? 아까도 우리 장유진 사장님이 저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던데 우리 서빙하시는 분한테 애터미 아세요? 애터미 제품이 참 좋고요. 싸고요. 제가 이렇게 카달록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관심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명함하고 이게 사업 설명이에요. 이런 게 그냥 어떻게 형식이 없어요. 형식은 형식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라든지 그래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에요. 사업 설명 방법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 설명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중요해요. 하는 게 매일 만나는 게 중요한 거고 어떻게 잘할까 고민하지 말고요. 그냥 만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나서 그냥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설명해보고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게 부딪혀서 만나는 게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도 그분이 짧은 시간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다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그분한테 물어봐야죠. 초대된 사람한테 시간이 시간을 알아야 되죠. 이 사람은 지금 30분 후에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나는 그런 정보를 모르고 이 사업을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넘어가고 나면 짜증나겠죠. 머리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 잘못 그냥 앞에 것만 설명하다가 끝나버리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지금 시간이 얼마가 있는지 30분밖에 없는지 10분밖에 없는지 아니면 20분밖에 없는지 1시간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서 거기에 맞춰서 요약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딱딱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걸 갖춰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연습도 좀 그거는 많은 연습 가운데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런 요령이 생겨요. 이제 많이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감이 생겨요. 감이 그런데 방법은 여러 가지더라고요. 우리 이제 노정구 스폰서님 같은 경우는 사업 설명을 저 옛날에는 3시간 반씩 했어요. 3시간 반씩 질려버리죠. 처음에 근데 저도 그게 너무나 좀 너무나 지루한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처음에는 막 지루해 하다가 나중에 깨닫는 한 시간 반 지나서 깨닫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은 오만가지예요. 오만가지. 설명, 사업 설명. 중요한 거는 하는 거다. 사업 설명을 하는 거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성공 확률을 우리가 좀 높일 필요가 있죠. 성공 확률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높이려고 그러면 일단 사업 설명하려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센터에 센터에 이렇게 초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건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센터에 올라온 센터에 이렇게 모시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센터까지 모셨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센터 밑에 왔다가 도망가버리는 사람도 있잖아. 와 그래서 막 그냥 놀래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센터로 모시는 게 제일 좋죠. 여건이 제품도 갖춰져 있고 칠판도 구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빔 프로젝트도 다 있고 하니까 그리고 내 편이 많잖아요. 센터에는 내 편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 설명하기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드물죠. 센터에 모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장에 가서 하는데 저는 옛날에 노재용 우리 본부장님이 들어와서 하시는데 사업을 하시는데 노재용 본부장님 후원할 때 정말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소중한 후배고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한테 사업 설명을 제대로 듣게끔 해서 이걸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장사가 안 되는 집을 골라라. 사업 설명 식당을 식당을 할 때 장사가 안 되는 것을 골라라. 왜냐하면 음식 먹으러 맛있게 먹으러 온 게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라도 맛있게 먹을 때가 있으니까 지금 사업 설명을 해야 되니까 조용한 게 좋잖아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게 좋아요. 식당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데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답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전 정보를 주는 거예요. 사전 정보 예산 고객에 대한 설명을 들을 사람에 대한 사전 정보 어떤 거겠어요? 일단은 애텀이 제품을 써봤는지 안 써봤는지는 알아야 돼요. 써봤으면 약간의 부드럽겠죠. 얘기가 되겠구나. 이런 게 파악이 돼요. 그다음에 여잔지 남자지도 알려줘야 돼요. 미리. 그래야 내가 사업 설명하는 사람이 스폰서한테 스폰서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전에 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마케팅은 똑같지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임팩트 자극을 주는 말은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마케팅을 하더라도 대화가 그 사람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사전에 이렇게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는 거하고 그냥 맞닥뜨려서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분은 이미 공무원을 해가지고 이미 연금성 소득을 가져가시는 분이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연금성 소득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지 사업을 했는데 현재 성공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 그다음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직장에 다니는지 나이는 얼마인지 대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사전에 스폰서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료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성공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정말 중요해요. 사전 정보가 그리고 이제 사전 정보를 알고서 가서 그렇게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렇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사업 설명할 때 그런 거죠. 고객이 있고 자기 고객이죠. 여기서 보면 이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거 그림 포일러 포일러 법칙 ABC 역할 이렇게 나왔는데 이 A는 어드바이저 스폰서라고 그러죠. 스폰서 여기 스폰서 그다음에 C는 커스터머 B는 브릿지 나 내가 이제 C를 초대한 거죠. 그런데 아까 그래서 여기 C를 C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폰서한테 C에 대한 정보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역할은 C에 대한 정보를 준다. 그다음에 A는 이제 설명을 잘 해야 되겠죠. 스폰서가 스폰서도 역할이 중요하죠. 이 사람은 아주 우리 저기 고객한테 고객한테 여기 브릿지라고 내가 이 스폰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는데 프로모션을 잘했는데 몸빼바지 입고 나가 몸빼바지 입고 나가서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베레벌이죠. 전문가라고 얘기를 참 해놨는데 몸빼바지 입고 나가서 설명해. 극단적인 얘기인데 자세를 갖추는 거죠. 양복 딱 입고 진짜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나가서 설명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장 입고 나가서 정말 비즈니스 답게 설명을 해줘야 신뢰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프로모션 그러니까 B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C에 대한 정보도 주지만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정보를 스폰서에게 주지만 C한테 고객한테는 이 스폰서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에 대해서도 좀 알려줘야 되는데 주로 전문가다 이 비즈니스에서 전문성이 있다라는 거를 어필하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리던 내 스폰서가 어릴 수도 있고 약간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기를 그 사람은 내가 설명하면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직접 설명하면 내가 아무리 옛날에 그 회사 전무고 내 직장인이 내 부하 직원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번 얘기를 안 들어요. 기본적으로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3자를 개입을 시켜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데 그 사람을 설명을 잘 해놔야죠. 스폰서에 대한 마케팅을 잘 해야 돼요. 포장 포장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걸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 설명이 성공의 관건이 달렸어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가 나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스폰서고 우리 친구는 파트너예요. 그런데 정치하는 친구예요. 정치하는 친구. 그러니까 상당히 인맥도 넓고 데리고 오는 사람도 또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 그러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나를 나한테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이쪽 분야에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래놓고는 나한테 고객한테 나를 소개할 때는 야 상연아 일로와서 설명 한번 해봐. 사업 설명을 해봐. 이러니까 이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 스폰서라는 사람한테 소개를 했고 이 저기 소개하는 친구는 우리 친구는 나를 부르면서 야 상연아 일로와서 설명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 그래 한번 설명 한번 해봐. 어 잘하나 우리 타나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되니까 성공 확률이 떨어져 버리죠. 그 순간 저는 게임 끝났다. 설명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공 못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A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폰서에 대해서 정말 잘 마케팅을 잘해야 돼요. 포장.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있던데 그런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오래된 읽었는데 까먹었다. 전문가. 하여튼 제3의 전문가를 이용하라. 전문가를 이용하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예요. 거기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험 영업하시던 분인데 이 사람은 고객한테 보험은 팔지 않고 자기 팀장 설명만 엄청나게 설명을 하는가. 팀장님이 대단하시고 보험업계 엄청나신 분이시고 막 계속 만난 보험을 안 팔고 맨날 자기 팀장 자랑만 해요. 그리고서 어느 날 그 고객과 팀장을 만나게 합니다. 만나게 하고 그런데 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팀장만 설명을 했던 그 친구를 대고 이 고객한테 이 친구만 믿으시면 이 친구가 이 친구가 하는 대로 믿으시면 보험을 잘 들은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바로 보험 계약해버려요. 그런 식으로 이 스폰서에 대해서 잘 포장을 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렇다고 김일성처럼 위대하시고 고대하시고 이렇게 하면 닭살 돋게 하지 말고 언어 사용도 참 중요해요. 언어 사용도 가서도 가서도 이렇게 하면 스폰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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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일반 사람들 보면 조금 언어가 그렇죠? 일반 사람이 섞여 있을 때 처음 낯선 사람이 섞여 있을 때 스폰서님 스폰서님 하는 것보다 나를 도와주는 아니면 팀장님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들려요. 그런 언어 사용도 단어 사용도 상당히 중요해요. 스폰서님 그래버리면 다단계꾼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이 생각을 접어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단어 사용도 좀 주의해서 하면서 거기 일반 단어를 맞게끔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여하튼 그런 해서 여하튼 전문성과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부각을 시키고 좋은 건 인격 인격에 대해서 참 착하고 내가 젊은 친구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접하고 있고 정말 내가 다시 한 번 봤다고 이분은 정말 어리시지만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면 아무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조심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듣게끔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설명하는 동안 딴짓하면 안 돼. 막 딴짓하는 사람 너무 많아. 이게 보면 사업 설명하고 있는데 막 핸드폰 보고 그다음에 또 일어나서 전화 받으러 나가고 하여튼 하여튼 뭐 너무 막 그냥 너무 산만하게 해. 그리고 안 들어와 버려. 같이 있는데 자기는 전화를 계속 받는 거야. 나하고 둘이 남겼어. 낯선 사람이야. 처음 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중간에 연결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어야 이 사람을 서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낯설은 낯설은 걸 좀 완화시킬 수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가고 전화 받고 있으니까 갑자기 설명하다가 뻥 막 뻥뻥 해주는 거야 이게. 그리고 됐어요. 저 다 알아요.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다니까. 이렇게 그럴 때는 그래서 옆에서 지켜줘야 돼요. 끝날 때까지. 그리고 딴짓 하면 안 돼요. 전화 받거나 이렇게. 바로바로 전화는 다른 다음에 받아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주변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 그리고 또 나서는 사람 있어. 세심한 사람들 많아. 사업을 한 몇 년씩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 사업을 몇 년씩 해서 나를 초대해놓고 총장이라고 초대를 해놓고 자기가 다 설명해. 그럼 내가 뭐가 되겠어요? 그럼 나는 그래요. 그럼 거기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래. 알았어. 또 네가 알아서 해라. 편안해서 좋네. 난 사업 설명을 안 해버려. 중단해버려. 나는 중단해버려. 그리고 둘이서 자꾸 한 사람을 갖다 놓고 둘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걸 참 그거를 참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스폰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설명하려고 그 사람 얘기를 듣잖아요.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되거든. 우리는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 그 사람이 니즈가 뭔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 얘기만 계속하는 거야. 그거 안 돼요. 그래서 들어보려고 나는 좀 들어보려고 그 사람 얘기를 뭐한가 들어보려고 그리고 자꾸 말을 시켜서 이렇게 톡톡 이 말도 꺼내보고 저 말도 이렇게 해서 이 사람에 대해 이 사람에 대해 파악을 하잖아요.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러면 중간에 그 비인 시간을 두고서 치고 들어와서 따다다다다 얘기하는 거야. 애타미가 또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배려버리는 거야. 그거는. 제발 그러시면 안 돼. 스폰서는요. 고수들이야. 여러분 여기서 10년씩 한 사람들은요. 고수들이란 말이야. 그럼 어떡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려고 내가 이렇게 들어보는 거란 말이야. 유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침묵을 하고 있는 게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을 자꾸 유도를 하려고 침묵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못 견뎌서 그 옆에서 치고 들어와서 애타미가 어떻게 막 또 설명을 해요. 중복되게. 100% 실수합니다. 이거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서는 거 아니에요. 절대 나서시면 안 돼. 스폰서한테 이렇게 맡겼으면 전문가라고 맡겼으면 그 사람한테 일임해야 돼. 일임. 일임해야 돼요. 아니면 데리고 가시지 말든지 스폰서라고 자기가 본인이 다 하시든지 절대 주의해. 절대 주의야. 절대.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또 까먹고 또 해. 평생을 못 고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알아 누군지 그냥. 하여튼 절대 절대 이런 거 그래서 그리고 남의 얘기를 많이 듣는 고객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 얘기만 하는 거는요. 그거 하수야 하수. 이거는 영업자라는 건요. 말 잘하는 사람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말 잘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고수는요. 상대방의 니즈 상대방이 원하는 얘기를 들어줘요. 그 사람이 골프를 좋아하잖아요. 골프 애토미 얘기 안 해도 돼요. 골프 얘기만 계속 얘기했대. 그러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미쳐서 얘기하거든. 막 어떤 노래에서 알바트로스를 했네. 이글을 했네. 이렇게 막 그 얘기를 한단 말에 본인이 막 신나갖고 그러면 그 얘기만 다 들어도요. 들어줘도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애토미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뭐 살까? 어떤 거 사야 돼? 이렇게 자기 얘기 신나게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나와요. 그리고 저는 얘기 한마디 하나도 안 했는데 어디 들려오는 얘기 보면요. 어떤 야 한상현 총장 참 말씀 진짜 잘하시대. 나는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냥 들었어 저는. 거기서 들었어. 듣기만 했는데 말 진짜 잘하신대. 난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가려운 것을 긁어줘야지. 왼쪽 다리가 가려운데 오른쪽 다리 긁어주면 신경질 나요. 그러니까 잘 잘 그걸 니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좀 내용은 여기 뭐 이렇게 하고 좀 틀리지만 제 경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전화 금지 또 졸지 말고 졸지 말고 졸지 말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 이제 주의할 사항 미팅 시 주의할 방법이 있네요. 여기 이제 몇 가지 읽어볼게요. 스폰서에게 카톡 등으로 초대될 사람의 간략한 설명을 보냄. 이거 좀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에 스폰서를 충분히 프로모션한 상태에서 고객을 스폰서에게 인사시침. 이거 아까 설명했죠. 가장 집중하기 좋은 자석 확보. 아까도 이거 다 설명했어요. 제 예를 들어서. 초대받은 사람을 홀로 두지 말기. 그렇죠. 이거 아까 얘기했죠. 뻘찜하다고 둘이서. 그다음에 미리 카달로그 자료. 이거는 얘기 안 했네. 미리 카달로그 자료. 제품 등을 주지 마라. 왜냐하면 얘기를 안 듣고 얘기할 때마다 그걸 뒤져봐. 이렇게. 그다음에 뭐 그 카달로그를 주면 내가 앱솔루트를 얘기하면 앱솔루트 뒤져서 있어. 내 얘기하러 안 듣고. 그러니까 자료는 끝날 때 주는 거예요. 끝날 때. 이것도 주의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자리 끼어들기. 스폰서 설명 중 끼어들기 하지 말고. 자리 뜨기 하지 말고. 이거 정말 주의해야 돼요. 끼어들면 안 돼. 끼어들지 마. 아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고수란 말이에요. 스폰서들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뭐 행동이 어떻게 하는가 듣고 있는 거야. 그 중간에 비고 있는 시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망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시가 궁금한 거 직접 질문하도록. 그리고 잠깐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객한테 스폰서가 물어봤어. 예를 들어서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대신해줘 대신. 이 사람은요. 자영업하는데요. 치킨집 하고 있어요. 대신 대신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얘기를 끄집어내려고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끄집어내려고 이렇게 유도 신문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간에 껴들어서 이 사람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치킨집 하고 있어요. 지금 장사 잘 안 돼요. 이러고 막 중간에 껴들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직접 직접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미팅 헤어지고 나서 자료 자료 같은 거 그다음에 먹거리 있잖아요. 홍삼도 주고 비타민 C 이런 거 몇 가지 챙겨서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좋은 거는 칫솔 치약 하나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챙겨서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즘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끝나고 나서 동영상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세요. 하루에 3개씩 보세요. 하루에 5분짜리 10분짜리 이거 보세요. 보시고 나서 보시고 우리 스폰서님이 프로모션으로 해모임 한 박스 드린대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거 효과가 만방해요. 아주 효과 진짜 좋아요. 효과 그렇게 해서 그거를 스폰서가 사업 설명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데리고 간 사람 소개한 사람도 그 얘기를 강조를 해서 체크를 해서 동영상 방에 초대를 해서 하시면 정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동영상 방에 들어와서 동영상을 완주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ABR 코스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ABR 코스 회원을 어떻게 가입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ABR 코스로 연결시키면 되거든요.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으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동영상 동영상 이거를 정말 효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꼭 보라고 요즘 우리 때는 없었어요. 몇 개 그런데 요즘은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가면 그렇죠? 그래서 또 인공지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채널A에서 보는 것도 좋은데 채널A 들어가면 거기도 좋긴 한데 쉽게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 하여튼 다양한 방법 시도 한번 해보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스폰서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이 사업은요. 후속관리가 거의 이 사업의 성공에 여기 보면 써있죠. 만남과 초대 25% 중요성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만남과 초대가 25% 사업 설명 25% 한 번에 사업 설명한다고 사람이 뿅 가고 그러진 않아요. 저처럼 뿅 가는 사람 없어. 몇 명 안 돼. 저도 1년 걸렸네. 저도 1년 걸렸어요. 한 번에 설명해가지고 뿅 가는 사람은 없다. 거의. 그런 사람이 오히려 위험해요. 위험한 사람들이야. 오히려. 한 방에 설명했는데 뚜껑이 날아갔어. 그 사람은 그 뚜껑이 같이 닫혀요. 우리같이 뚜껑이 아참 열리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 하다가 한 번 열리면 이 사람은 안 닫혀. 열정이 계속 가요. 그러니까 가마솥 같은 사람. 그래서 여기 보시면 25% 25% 한 번에서 되지 않는다. 후원이 후속관리가 이 사업의 50%를 차지해요. 후속관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설명해서 처음에는 다 거절한다고 거절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절. 거절이 거절이 이 사업의 보통이다. 거절이 보통이에요. 나 이거 한 번 해볼게. 이거는 아주 특이한 사항이야. 아주 특이한 사항이에요. 거절이 아 이러면 어떻게 오늘 어떻게 거절하나 볼까? 어떻게 거절하나 볼까? 나도 그렇게 다녀요. 요새는 사업 설명으로 다닐 때 오늘은 이분이 어떻게 거절하나 구경 한 번 해볼까? 이런 핑계 대고 안 하겠지? 이런 거 아주 그냥 다양한 그거 있잖아요. 다양한 핑계가 있어요. 그런 거 즐겨요. 즐겨. 그러니까 즐기는 거야. 그거를 막 급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됐어. 오늘 알렸어. 애터미. 어차피 깠어. 애터미 다단계야. 그래. 다단계. 그래. 맞아. 다단계 맞아. 다단계 맞아. 근데 좀 달라. 그리고 여기서 끈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또 가. 다음에 가서 야 이번에 야 이거 리셋밤 하나 나왔다? 리셋밤? 앞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주머니 항상 리셋밤 나왔어. 새로 나왔어. 그럼 새로 나오고 가지고 그냥 이게 신제품이 왜 좋냐면 말거리가 되잖아. 걔는 듣고 싶든 안 듣고 싶든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야 리셋밤 나오는데 기가 막혀 이거 있잖아. 주름이 쫙쫙 펴진대. 자 봐봐. 많이 펴졌지? 펴지지 않았어도 그냥 이렇게 얘기거리가 돼요. 너 그러고 네 회원 밑에 한 30명 생겼어. 그리고 또 오른 거야 그냥. 계속 그걸 계속 가서 계속해. 그러면 사람은 그 사람이 심경에 그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이 변하거든요. 오늘처럼 막 장사가 잘 됐다가 안 될 수도 있고 막 그러단 말이야. 잘 될 때는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팔이 달리고 있어. 그러면 전번에 아 걔가 상현이가 와서 애터미 한 번 하자고 그랬는데 한번 해볼까 알아볼까 이러고 있는데 딱 가서 적시에 가서 누가 딱 얘기해봐. 딱 그때 걸리는 거예요. 아다리가 딱 맞는 거야. 그래서 꾸준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 다른 거 찾아버리면 또 못하잖아. 지금 치킨집 하다가 치킨집 장사가 안 되니까 다 삼겹살집 삼겹살집 차려버리면 다시 2, 3년 동안 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갔을 때 적시에 딱 나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나와요. 그때 나오기 때문에 후속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후속관리 계속 가는 거야. 그리고 48시간 내에 만난다.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48시간에 왜 만나야 되냐면 이건 이제 비전이 들어갔어요. 비전이 들어갔어. 애터미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가 얘기해 예방주사를 준다고 이거 다른 사람한테 아니 저 마누라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 혼자만 알고 살짝살짝 공부하고 있어라. 유튜브 들으면서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부인한테 얘기해. 너 애터미 아니야? 혹시 애터미 알아? 어 나 알아. 애터미 우리 치약 다 애터미 쓰는데 어 그래서 내가 한번 사업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집안 말아먹을 거냐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싸우고 난리가 난 거야 이제. 그러면 다음날 세미나 가자 그러면 누구 한 명 돌아가신 거야. 그날. 돌아가시잖아요. 빨리 돌아가시죠? 하여튼 그래서 48시간 내 다시 얘가 어떠한 잘못된 정보를 또 누구한테 들었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그냥 찾아가서 얘기를 해봐야 돼요. 어떠한 상태인가 자료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그래서 48시간 내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지나버리잖아요. 거기에 계속 고정관념이 계속 들어갑니다.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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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들이 그러면 그 사람은요 5년 있다 나올 수도 있고요. 3년 있다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면 그 사람이 대박을 칠 사람인데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48시간 내 꼭 가서 만나주는 거 다시 만나서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건가 그리고 또 도와줄 일은 어떤 건가 이런 걸 꼭 후속 관리할 때 그게 정말 중요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경청하는 자세 듣는 거 듣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나친 배려는 기회를 뺏는 행위다. 옛날에 우리 그랬어요. 석세스 아카데미 초대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미용실 하시는 분인데 한 300만 원씩 벌어 막 그래 벌어요. 그러면 하루에 일당이 하루에 1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 자기가 가면 10만 원이 막 깨지고 막 그런데 그래서 못 간다고 막 그래 그러면 약한 사람은 배려하는 사람은 그래 맞아 10만 원은 큰 돈이지 그래 오지 마 그냥 뭐 또 다음에 다음에 오지 마 이렇게 그게 아니고 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그 10만 원 내가 줄게 내가 내가 줄게 야 10만 원이 중요하냐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데 지금 빨리 가야 돼 꼭 가야 돼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데려가요 우리 그게 그거는 우리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듣고서 생각이 바뀌었던 거야 그러고 나와서 고맙다고 그래 아주 고맙다고 네? 그리고 돈 달래요 안 달래요 돈 안 달라고 그래 10만 원 내가 준다고 그랬다가도 돈 달라고 얘기 안 한다니까 듣고서 좋으면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미팅할 때는요 그 사람들의 어떻게 사정을 봐주면 안 돼요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인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강력하게 끌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정말 양보 그런데 양보하시면 안 돼요 밑에 뭐 생장점을 이렇게 찾아서 뭐 후원한다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사실상 이건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스폰서 있죠 직접 도와주시는 스폰서들하고 여러분 개보도를 놓고 이렇게 생장점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고 미팅에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는 아 이거 이걸로 통해서 난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분 이런 분이 생장점이에요 이런 분들은 서로 같은 스폰서하고 파트너가 이렇게 직접 코치해 주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면서 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요번에 이제 회장님이 일신울신 정말 좋은 얘기예요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다 성공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장을 안 하면요 매너리즘에 멘붕에 빠지게 돼 있어요 성공을 해더라도요 그거보다 더 큰 거 더 좋은 거는 성장이에요 어제보다 다른 오늘 오늘의 나 어제와 다른 오늘 나하고 경쟁하는 거지 남하고 경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하고 경쟁하는 거다 어제보다 나은 나 예 일신 그게 일신 우일신이에요 그럼 책이라도 한 둘 저를 더 보는 거고 동영상이라도 한 둘 더 보는 거고 그죠 이렇게 스폰서하고 미팅도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제와 다른 나 날로 날로 새로워져라 일신우일신 이번에도 우리 회장님이 하셨지만 말씀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달라지면 여러분 성공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애터미는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례를 봐왔어요 수많은 사례를 봐왔어 정말로 힘들게 또 가서 조직이 또 무너졌다가 또 다시 일어났다가 또 무너졌다가 또 일어났다 이렇게 해도 그래도 결국은 성공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조직이 이렇게 잘못돼 나가는 건 운도 따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뭔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 조직이 그렇게 여러분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릇이 안 됐구나 내가 그릇을 더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거 이런 게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위기 속에 위기가 있을 때 떠나는 거예요 위기 잘 평소에 끈끈하게 잘 스폰서가 갚질 안 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우리 성공의 8단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0단계라고 그랬어요 0단계 어디 있어요? 우리 사원에 있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이게 0단계예요 성공의 8단계보다 더 중요한 거 0단계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조직이 안 떠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기일 때 위기일 때 이런 코로나 위기일 때도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같이 협력하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파트너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로 그 마음을 간절하게 쓰시면 그냥 성공은 따라와요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성공은 생각하지 말아라 파트너의 오로지 파트너의 성공만 생각해라 그러면 성공하죠 그렇다고 또 파트너는 또 그래 우리 회장님 그랬으니까 또 막 쳐다보면서 너 왜 나한테 투자 안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서로 배려하고 재심 압력하고 우리 이 시간은 좀 장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0년이면 10년이 5년이면요 그렇게 긴 시간 아니에요 5년이면요 그러면 다 성공할 수 있고요 10년이면요 완전히 부자로 살아요 완전히 부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하시면 포기하지 말고 하시면 여러분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되고 효과적인 사업 설명과 후속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알려주신 한사윤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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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